마크의 동물병원 아기 하마를 구해줘 루나, 빨리 가자 응, 가고 있어 어? 저게 뭐지? 엄마야! 루나, 왜 그래? 저것 좀 봐 하마가 진흙 목욕을 하는 거잖아 아닌 것 같은데 진흙이 굳어서 빠져나오질 못하나 봐 마크의 동물병원에 연락하자 알았어 진흙이 굳어난 거예요 진흙이 굳어서 진흙이 굳어져기 진흙이 굳어져서 지늘기 말라 굳어서 아기 하마가 큰일 날 뻔했어 일단 목욕부터 시켜야겠다 아기 하마가 큰일 날 뻔했어 아기 하마가 큰일 날 뻔했어 아기 하마가 큰일 날 뻔했어 잘했어 물기를 좀 닦고 말려줄게 이제 상처를 좀 살펴보자 아 저런 다리를 다쳤구나 소독하고 약을 바르고 붕대도 감을게 찢어진 꼬리는 됐어 됐어 배고팠지 아기 하마야 잠시만 따뜻한 우유를 좀 마셔봐 너무 귀엽다 자 다 됐다 그럼 아기 하마는 이제 어떻게 해요? 무리해서 떨어진 것 같으니까 엄마 하마를 찾아줘야겠지 가볼까 출발 좋아요 꾹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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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